한 번 해볼게 대박이다 야 야야야 야 정신 썰봐 우리 어떻게 해야해 아 아파 다 RJ 아는 법아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을께 팔을 이렇게 해야겠다 아 밥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아유 야야 저거 처음 봐 땡 어 아유 나 아까 나 아니까 나 같이 앉아 나 아까 나간 거 봐봐 아유 왔어 본 중입니다 어 아유 너 우리 방송사 보니까 우선 나 진짜 볼일 많이 없었지 눈치 보지 말자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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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얘기하고.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일단 너무 재밌으세요. 눈치 보지 말고 해라. 네, 네, 이거. 항상 옆에서 따뜻한 핫팩을 손에 꼭 지어주시면서 밥은 잘 먹었니? 라고 항상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봐 주세요. 초코예요? 흐흫 흐흫 후전 후전